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인데요.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 번 또 전달하도록 할게요.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약간 어두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어두운 소식. 삼성전자 또 뭐 15년 만에 이제는 적자로 가는 거 아니냐. 적자, 흑자가 아니고 적자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적자 나오면 좀 짜증나죠. 그것도 15년 만에 적자 전환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이재용 회장이 이달이죠. 4일 날 충남 아산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 모듈 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체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를 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자. 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과에서 뭔가 쏟아져 나오는 건가 봐요. 또 적자 나온다.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냈던 그 반도체 부분에 회복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좀 힘들고 스마트폰하고 다른 부분까지 좀 부진을 겪을 것이다. 그런 이유예요. 스마트폰도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적자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이후로 15년 만에 영업 손실을 보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니까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이죠. 비롯해 가지고 이 복수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가 2분기의 전사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잇따라 내놓고 있고 이들이 추산한 그 삼성의 2분기 영업 손실 규모는 하이투자증권이 벌 때 한 1조 2860억을 벌은 것 같아요. 1조 2860억 정도. SK증권은 600억 정도를 벌입니다. 600억.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4천억 보고 있어요. 4천억. 4천억 보고 있고 삼성증권은 한 2790억 정도 현재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은 2008년 4분기에 영업 손실이 9400억 정도를 내가지고 그 이래로 지난 1분기까지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잘했어요. 계속 꾸준하게 적자 없이 잘 운영이 왔어요. 왔는데 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한 2000년 3분기죠. 2000년 3분기 이후로 마이너스 이익을 얻은 시기도 2008년 4분기가 유일합니다. 2008년 4분기가 유일했다. 그 이후로는 잘했어. 아직까지 잘했는데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좀 암울한 소식인데요. 증권과에서 삼성의 2분기 적자 전환 전망이 속출하는 건 뭐냐. 반도체 부분이야. 반도체 부분이 여전히 저조한 실적에 시달리고 있다. 저조한 실적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MX죠. 이 MX 부분에도 더 이상의 호재가 없다. 호재가 없다는 그런 관측이 현재 힘을 얻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자는 앞서서 지난 7일일 거예요. 7일 날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95.75%나 극감을 했어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95.7%면은. 6천억 정도의 그치인 거예요. 6천억.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잡농시키고 했고 이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증권사들이 그래요. 반도체 부분의 영업 손실이 한 4조 원 정도 안팎 되지 않겠냐. 4조 원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나마 1분기에는 그 MX 부분이죠. MX 부분이 갤럭시 S23 출시 효과로 이 반도체 그 부분의 부진을 상세를 해요. 상세를 해가지고 겨우 흑자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겨우 흑자를 유지했고 삼성은 오는 27일 날 1분기 사업부본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7일 날 발표할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그 황민성 삼성증권연구원이 그럽니다. 당장 반도체 부분이 흑자로 전환할 리가 없다. 흑자로 전환할 리가 없다. 신규 스마트폰 효과가 감소하는 2분기 2분기에는 전체 적자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이렇게 삼성의 실적 반등 시점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엇갈리는데 일각에서도 삼성증권연구원의 실적이 2분기에는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찍고요. 바닥을 찍은 뒤에 반도체 감선과 업황 개선 효과를 업어요 등이 없고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해 가지고 수요 회복 속도가 좀 더 질 수도 있다. 그렇게 신중론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글로벌 자체 경기가 좋아했는데 워낙 경기 조치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냐 좀 둔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적자가 지속되는 2분기가 올해는 분기 실적이 최저점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일장체력이 최저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 3분기는 재고 감소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수 있어.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2분기는 저점 가고 3분기는 좀 살아나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베스트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보니까 하반기는 실적이 극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아니다.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베스트는 그렇게 보지 않고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니까 서버 업체들의 재고 조정은 6개월 이상 수요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증권사보다 다 달라요. 보니까 더 동일한 내용을 잘 내진 않네요. 일단은 이베스트는 안 좋게 보고 SK는 좀 3분기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최악이다. 최악. 실적이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도 1분기도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2분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지지부진한 거예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도 영 시원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본주는 한 6만 5천원 우선주는 5만 5천원대에서 그냥 계속 횡보하면서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또 사이클을 타지 않겠냐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재고율이 확 줄어들면 그때부터 시원시원하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담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아니면 투자 안 해도 돼요. 괜히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